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왈왈!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근데 혹시 찾아온이에요? 돌아온이에요? 오늘도 없이요 찾아온 찾아온이요? 저분은 돌아온이라면 아니야 자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돌아온! 돌아온 핫도그 찾아온 거에요? 자 오늘은 뭐죠? 오늘의 컨텐츠? 닭 대 계란 닭 대 달걀 닭 대 게임 뜨거워 빨리 드시는 분이? 삶은 계란을 빨리 까서 빨리 먼저 먹는 사람이 침이 자 갈까요? 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뜨거워 근데? 왜? 시-작! 다 먹었어 없어 없어 더 먹었지? 더 먹었지? 더 먹었지? 승리! 승리! 이게 먹는 속도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야 다 먹었는데? 나 숨겼어 자 그러면 저는 치킨 그리고 이쪽은 삶은 닭기를 또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퍽퍽 돼 주세요 오 이게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브랜드들 처음 먹어봐 뭐냐? 야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야 와 씨 맞지? 후라이드 반 양념 반으로 먹어야지 나는 뭐야? 어? 나는 왜 이래? 너? 삶은 거 반 꾸운 거 반 음 와 이거 맛있겠다 나 이 집 처음 먹어보는데 아따 왕마 비주얼랑 보석 먹을게요 음! 야 이 집 잘하네 맛집이야? 이 집이 후라이드 참 잘하네 후라이드 맛집이야? 응 음 음 이 집 아주 잘 난데 이 집 아주 잘 나 음 개인적으로 계란을 졸라 좋아해요 제가 음 그래? 좋구나 제가 계란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삶은 계란을 제일 맛있게 먹는 팁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? 왜? 찍어서 한 입에 넣어서 먹어야 계란 맛을 알 수가 있대 계란이든 그렇게 먹는다고 그러더라고 에그피플들 아 에그피플 나한테 또 계란 많이 줄 알고 파이어 에그피플 뭐 제가 맛을 따로 설명해야 되나요? 이게 텁텁하고 잘 먹네 한 입만! 뭐야? 10초간 서로 바꿔먹지 아아아아 아아아앙 나 왜 한 입만이 바꿔먹기냐고 맨날 한 입만 하면 좋은 거 나 혼자도 없어 자 바꿔 이제 자 바꿔 자 왜왜왜왜 바꿔 바꿔 나 먹을거야 이거 먹을거야? 시작 끝 끝! 얼마 먹었어? 제가 하나 까먹으니까 하나 먹었어. 조화 중에? 응. 맛있다. 맛있다. 아쉽다. 미래의 유망주들인데 다 치킨이 될 수 있었을 텐데. 그러니까. 왜 치킨이 달걀로 되는 거야? 왜 치킨이 달걀로 되는 거야? 달걀이 되는 애들은 뭐고 치킨 되는 애들은 뭐야? 치킨 고시라는 게 있거든? 치킨 고시를 통과를 못 한 거야. 치킨 고시를 통과해야만 치킨이 될 수 있어. 음. 그래야 더 맛있는 게 되는구나. 저는 이제 남은 너무 빡빡하네. 미쳤는데? 남은 후라이드를 간장 계란밥을 비벼서 먹어요. 계란을 남은 거를 두 개나 맞죠? 두 개를 통장 넣고 이게 또 별미인데? 아 그럼. 치킨 먹지 않게 맛있어. 그건 아니야. 치킨이 이겨. 맞아. 와 이 고소한 냄새. 이 고소한 간장과 이 노란자의 향의 이 조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떻게 생각하셨냐고요? 개 맛있을 것 같지. 막말로 남아. 다 비벼셨어요? 아아. 다 비벼졌어. 안 비벼졌어. 아 잠깐만. 나 비벼줄게. 잠깐만 잠깐만. 제가 봤을 땐. 한 개만. 꼬창이 나와라. 어? 딱 한 개만이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? 밥풀 한 개로 들어가야 웃기지 않나? 상대방이 못하는 딱 한 개만. 아 내가 주는 거 딱 한 개만.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만일 수도 있고. 응. 계란 한 개만일 수도 있고. 저 같은 경우는. 계란밥을 네가 먹고 싶었잖아요. 아 밥 줄 거야? 아주 잘 절여진 제가 계란밥을. 계란밥을. 자. 딱 한 개만. 느껴봐 이 별미를. 없는데요? 어? 없어졌는데? 느낄.. 느낄 새가 없는데? 난 치킨끼리나 걸으련다. 자 저도 이제 한 번 제대로 먹어볼게요. 음. 이 맛이야. 이것 때문에 먹어 내가. 이 짭짤하면서 고소하면서 계란밥이. 존맛해니. 음. 재맛있어. 치킨보다 난 이긴 것 같아 얘가. 에이 오바하지마. 진짜로. 그래도 치킨은 치킨이지. 아니야 계란밥은 계란밥이야. 나 계란밥 짱 좋아한단 말이야. 그러면. 한 입만 둘 다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. 약간 호무하게 끝난 감이 있으니까. 게임을 해서. 이긴 사람 한 입만 더. 한 번 더 하기. 응. 무슨 게임을 알아요 근데? 우리에게. 쌓인 원한을 불리기 위해. 게임 갑시다. 가위바위보. 뭐야. 그럼 나 쥔거야? 결승. 승리. 나 근데 방금 왜 쫄았지? 왜 그랬어?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어. 악플. 이겨야되나. 져야되나. 지키는 눈에 보이고. 안돼. 아 제발. 아. 또 이상하다. 그러면은 제가. 인심 써서. 진짜 뭐. 정결이 아까 쪼꼬먹으시니까. 죽어봐라 이거네요 약간 마인드가. 인심 한 번 쪼어볼게요. 아. 근데. 광고하신 게 있는데. 저한테는. 전 먹어요. 손님 갑니다. 잠시 뺏다. 야 맛있다. 이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. 야 이거 치킨 것도 맛있다 그치? 맛있는 게 없어, 끝났어 삶은 자기를 먹을래 야 근데 나 진짜로 이기도 맛있는 게 이기도 맛있어 그 사람 역시 밥심이야 담배판이 이기도 맛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가짜 먹방 한 명은 닭 한 명은 달걀 요리를 먹어보았습니다 저는 촬영이 끝나고 김밥천국을 좀 갖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먹은 게 없어요 저는 저로서는 그냥 오늘 똥방구만 오지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맛있는 부자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핫뜨거였습니다 왈왈